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는 과학입니다. 언론인 출신들이 이야기하는 썰이 아닙니다. 프레임도 아니고 스토리도 아닌 겁니다. 숫자는 그냥 냉혹할 정도의 과학의 영역이고 분석의 영역이고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후보가 받은 득표수나 투표자 수 여러분들 투표자 수나 선거인 수는 조작 안 했으면 자연수인 겁니다. 사전특표 조작 안 했으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특표 득표수는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 겁니다. 선거관리비어 내가 사전특표 득표수 조작 안 했으면 사전특표 선거인 수 다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입니다. 어떤 종류의 규칙이나 이런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관이 사람들이 배움이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숫자에 손을 대지 않았으면 숫자가 천방지축인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난수가 나와야 되고 랜덤 넘버가 나와야 되는 거다. 당신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위조 투표제를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듬뿍 집어넣어 줬으면 당신들이 아무리 은밀하게 작업을 했더라도 그것이 인위적인 아름다움 인공미 그게 선거 데이터의 규칙성이 나오는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개탄하는 것은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선거 데이터를 조작해 가지고 완전히 숫자를 만든 인공적인 여러분들 소위 규칙이 다 발견된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깔아뭉긴 걸 보면 이 나라가 완전히 맛이 가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무당불러가 이런 구타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근현대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과학하는 태도와 마음을 갖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과학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까요. 과학하는 마음은 선입견으로부터 자유롭고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불성식하는 것도 자유롭고 진실되고 진지하고 치열하고 성실한 마음과 태도가 바로 과학하는 태도와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리는 지금 여러분들 다양한 종류의 약물들이라든지 건강에 도움되는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도움되는 그런 약물이란 것이 모두가 과학하는 태도와 마음 때문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주수라는 마음이 주수라는 마음 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천안갑 선거결과인 겁니다. 이게 문진석 후보하고 신범철 후보가 대결한 이 선거결과인 겁니다. 이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후보의 거소선상투표 득표수를 제외한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국외 부재자 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숫자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북조선 선관위와 만들어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y가 뭘 이야기한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투표수에다가 투표자들이 더불당 후보에게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의 합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y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투표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이러면 관리하라고 했더만 선관위가 숨어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위조투표제를 10년 동안 더불당 후보 함께 더해준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비례대표는 누구와 함께 더해줬습니까. 조국계획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회가 여러분 제공한 거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똑같은 짓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전부 다 선관위가 몇 표를 집어넣은지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천안갑에서 1만 878표를 문진석 후보한테 더해줬네요. 1만 7, 878표를. 관외 사전투표에 2,788표 더해주고 국외부자자투표 80투표 더해주고 왕창 대해줄 수 없으니까. 여러분 투표수 레벨에서 어떻게 대해줬습니까. 투표수 레벨에서 사전투표인 이런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 식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표 안 나게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니까 충남 천안감에서는 1만 878표를 넣었네요. 그래 국힘당의 신범철 후보가 6,494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 몇 표 차이로는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렸습니까. 1만 표 집어넣어 가지고 4,384표 차이로 패배한 것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나오네요. 1만 87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6,494표 차이로 승리한 신범철 후보를 4,384표 차이로 문진석 후보가 승리하도록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작 누구 했습니까. 북조선이 해킹한 겁니까. 중국 공상당이 해킹한 거잖아요. 내부자들 소행이잖아요.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이렇게 한 거잖습니까.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게 그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냥 방송 탄압해 가지고 못 보게 하는 게 그게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제 4월 7일 총선 대통령 다 입을 다물은 덮었으니까 이제 뭐 선관위하고 더블당이라면 세상 된 거 아닙니까. 10년 갈지 20년 갈지 사람들은 다 그쪽에 줄 설 거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지 않습니까. 선거를 조작해놓으니까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 데이터가 맞습니까. 왼쪽은 선관이 발표한 자유지 않습니까. 표를 집어져 놓으니까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 뭡니까. 이 보시죠. 성남면 플러스 21 수십 면 플러스 17 이게 선거입니까. 이게 조작이지. 충남시 천암시 갑에서 여러분들 차익값 그래프 보시기만 더블 민주당 당선장 문지석호 보시면 얼마나 표를 도독질했으면 관회사전투표 플러스 17% 국외 부재다투 플러스 33% 목천은 플러스 9% 플러스 7% 플러스 21%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런 찾아낸 규칙을 가지고 선관위가 더해준 위조투표 다 제거해 가지고 이런 차익값 그래프를 보니까 이게 자연수잖아요. 자연수 난수지 않습니까. 난수를 바탕으로 한 차익값 그래프고 이거는 뭡니까.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이런 만든 차익값 그래프지 않습니까. 이게 모두가 다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야 h님은 이런 기여를 했지 않습니까. 서울의 425개 여러분들 은면도 동에서 전부가 다 표를 집어넣어 좋으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다 플러스지 않습니까. 이 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13.16%지 않습니까. 이런 부정이 일어나더라도 모두가 다 덮기를 원하니까 나라가 제정신이 아닌 거죠. 나라가 이러면 이걸 대통령이 눈을 벌꿈 떨고 뭡니까. 끈뿍끈뿍하면서 저의 잘못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이 패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동갑내기로 제정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제정신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저러냐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2024년도 비례대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표를 집어넣었는지 이게 제야 h님의 기여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하더라도 220만 표 정도가 조작이 된 것 같아 나오지 않습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표를 전부 다 집어넣어줘 가지고 이게 보니까 여기 여러분들 위는 조국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다 합친 겁니다. 위에 밑에는 국민의힘하고 기타당을 다 합친 거고 조국당하고 더불당 합쳐가지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투표 전부가 다 불러서지 않습니까. 228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것 같고 이 관외 사전투표는 79만 표 정도를 조작한 것 같고 추계치입니다. 그다음 여기에 국외부재자 투표는 여기 보시게 되면 3만 7천 표 정도 한 것 같네요. 제야 h님이 25대 75 정도로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조국개혁당의 75% 정도 집어넣어 주고 더불어민주연합의 25% 정도 집어넣어 준 것 같다. 평균치입니다. 평균치로 이렇게 추계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제야 h님의 기여고 제야 전문가 이름 기여는 어떤 겁니까. 이걸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는 선관위가 제공한 위조 투표지 더하기 실제로 투표자들이 던진 더불당 후보에게 던진 사전투표 득표수. 이게 이걸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이걸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변호사 단체에서 부정선거 없다고 여러분들 리포트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발표하는 인간들은 대가리가 여러분 깡인 겁니다. 사법고시는 통과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맞추어 여러분 다 구하면 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이름들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 종로에 비례대표 투표 조작해놓은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 8805표를 집어넣는데 이 가운데 40%는 3522표는 더불어민주연합항에 주고 60%인 5284표는 조국혁신당에 줬지 않습니까. 세상에 1년에 예산 9천억을 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마다 밥 먹듯이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서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는데 그걸 대통령이 여러분들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비례대표의 표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짓을 10년째 했는데 10년째 지금 해오고 있는데 윤 대통령께서 이거는 모르겠다. 이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데 그 대통령이 대통령이 맞습니까. 대통령이 아니죠. 물론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 윤 대통령을 사랑한 나머지 지나치게 사랑하시는 분들은 분노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분노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짐승이 아니면 이런 실체적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호불호 문제를 압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을 해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오늘 이야기의 요지는 어쨌든 선거는 숫자를 조작해야 되고 부정선거라면 결국은 숫자를 조작하는 거니까 숫자 조작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촌부의 이야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골촌부들을 보시게 되면 이 시골촌부의 이런 접근 방식은 기존의 제야 H님과 제야 전문가 제야 K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확정된 후보별 득표수자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부에서 좋은 것 같아요.